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과 아들 손흥윤희객스, 욕설과 채벌 등으로 검찰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피해 주장 학부모는 손흥민의 이미지를 들먹이며 5억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손흥정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피해 주장 학부모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던 말과는 다르게 28일 언론을 통해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거액의 합의금의 협상 과정에서의 녹취 내용에 앞서 피해 주장 아버지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손흥정 측 변호사와 다 양보할 테니까 2억 주라고 말하며 더 이상은 저도 양보 힘들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2억 결정되면 바로 합시다 라고 말하며 고민도 많아지고 더 이상 결단을 내야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 주장 학부모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디스패치는 당시 전지훈련을 동행했던 부모를 만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훈련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말하며 4, 5년 다녔는데 체벌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말하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벌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며 훈련 과정 중 하나로 보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동행한 부모는 손 아카데미를 다니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했다며 하지만 감정이 실린 벌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훈련이 끝나고 웃으며 밥을 먹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손흥윤 코치는 한국에 돌아와 휴식 후 다시 모였고 그날 일을 손 코치가 직접 사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말하는 숙소 생활은 팝도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 아카데미를 다녔던 부모 중에서는 손흥정에 대한 선처 탄원서가 지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피해 주장 학부모와 협상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특유의 상황인 거잖아요. 국내인이 택시 타가지고 택시 운전수 싸대기함도 때렸다고 2, 3억씩 주고 합의하고 뭐 김XXX는 술 쳐먹고 사람 때렸다고 5억씩 주고 합의하고 뭐 이러는 한국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합의하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보상인 거잖아요. 그쵸? 정확히 변호사님 말대로 일반인이면 1,500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전 세계 스포츠 스포츠고 거기다가 손흥정 감독님으로도 유명하고 돈이 될 가치가 1,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거 쥐네 자 돈을 떠나서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해서 아예 거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아무리 몰라도 저도 변호사 지금 해갖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20억이든 뭐 굴러요 그냥. 그러면 쥐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죠. 그리고 최소로 원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어떤 변호사님이요? 아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요. 진짜 변호사님이네. 아니요. 본인들은 얻을 거 다 얻는 건데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그냥 환산을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 아닐까 싶어요. 아 네. 첫 번째.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벌써 이미 상했잖아요. 호소하기 전에 몇 번이나 원짓을 했는데도 거짓말 계속 하고 우겼잖아요. 그래서 고소했고. 네. 얼마 전에 또 변호사님하고 손옥윤하고 네네. 손옥윤 코치님하고 해서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손옥윤 코치님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애들이 뭐 욕을 하고 뭐 뭐를 해갖고 혼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아들은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여기가 촌이잖아요. 집하고 학교하고 뭐 학원 이런 것밖에 몰라서. 욱하고 무학스러운 애가 아니에요. 되게 순진하네. 정말로 순진해요. 그냥 사과받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늦었어요. 만약에 세상에 안 하고 그냥 합의하고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하면 돈 뿐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저는 조금 받고는 절대 할 생각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돈 없어도 돼요. 사업체 많고. 지금 옛날처럼 백업 있지는 않지만 저도. 힘들지만. 5억 이상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비밀로 한다고. 안 그러면 합의할 필요도 없고. 저는 안 해도 돼요. 엄밀히 따지면 합의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고. 정신적인 의자를 말하는 거니까. 아 그것도 이제 민사소송 같습니다. 1500이 맥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으로. 그런 상황이면. 10억도 안 할 거고. 돈을 액수로 떠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냥 합의가 되도 안 되도 안 되도 해서. 터졌어. 터져서 뭐. 축구 옆에서 또 징계 나오고. 이래서 다 터졌다고 치자고요. 그냥. 자기들이고. 언론이고. 이미지 메이킹이든 뭐든. 쓰는 비용. 자기들 이미지 값이 1500, 2000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튼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아니요. 그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적한다 뭐한다. 유튜브에서 뭐. 4000억에 이적한다고. 근데 언맨이 따지면. 생각해보시면. 아니 아니요. 이건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민 감독님이. 그 에이전시를.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카데미잖아. 아카데미는 별도의 또 그런데. 손흥민. 정 감독님은 손흥민 하고. 적혀있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하던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런 걸. 비밀을 다 보장하면서. 나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뭐. 세상에. 묻히고 그냥. 함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피해자고 하면. 내가 만약에. 변호사님이었잖아요. 네. 아. 저는 뭐. 오해도 안하고.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중요한 건데. 그만큼의. 자기들. 이미지 실출하는. 다 바로. 오업같이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말. 합의라는 건데. 아이의 초점이 된 거잖아. 아이의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아니요. 그런 정신 피해는 다 지났죠. 왜.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고. 아이. 아이로 계산하면. 1500이 맥심이에요.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게 최고지. 아이한테 부당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뿐이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데. 특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은 뭐 하려고. 5억 3억씩 주고 하세요. 자기들. 이미지하고. 마케팅 때문에 그러잖아요. 변호사님. 제가 자격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탐정하고. 경비하고. 경호하고. 이런거죠. 셀틱이 없는 자격증들도 많고. 제가 선배들이. 군무사들하고. 경찰들하고. 현직 경찰들하고. 생각도 많아요. 원래 꿈이 군인이나. 경찰이었고. 저도 손흥경 감독님. 묻지않게 성질이. 난리여서. 합의금 많이 준 사람이에요. 뭐.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진 것도 없고. 뭣도 없지만. 본인들의 값어치가. 아저게 진짜로. 5천만원이다. 5천만원짜리.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엊그저께. 1,500원 얘기하기 시작인데. 제가 솔직히. 아.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값어치가. 1500인 겁니다. 뭐. 1억만 돼도. 아. 1억으로. 근데 5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심하다고. 저는. 20억 안 부르는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 안해도 돼요.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중요해서. 하는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도. 한. 200억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0억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그만큼 비밀로 해서. 할거면. 그만큼. 해서. 합의하라. 이 얘기에요. 아니요. 지금 10억 얘기하고. 만약에.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합의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그럼. 댓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0억 불러나. 30억 불러나. 자기라니까. 알겠죠.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분밀 도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네. 10억이도 5억이도. 아까울 게 없다는 얘기에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있냐 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고. 제 입장에서. 아니. 그냥 픽스 금액인거에요. 아니면. 더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아니. 거기에서 진정한. 찾아와가지고. 뭐가 하면. 밑으로도 상관없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축구. 하는 친구 감독도 있고. 뭣도 있고. 축구협회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잖아요. 원란도 맞고. 축구 그런 것도. 다 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그 몸이 아까워. 아니. 근데 왜. 계속 5억이야. 제가 밑으로도. 근데 지금. 상관없다 하시잖아요. 밑으로 상관없으신 거 맞아요. 아니. 나이 다 있으세요. 엄청 없어요. 남매나 하나. 네. 네네. 5억. 얘기하세요. 저기다. 안에도 상관없다 했더니. 저는. 이거는.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5천리든. 1억이든. 합의했다고 치자구요. 언론이든 어디든. 도도에. 도도에. 신경 안 쓰실 거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2천만원. 3천만원에도. 합의할 수 있어요. 언론인인지 아시죠? 네. 비밀을 다 부담해갖고. 이런. 큰. 중대한. 사건들이든. 뭐든. 다. 비밀유지. 아무 탄력 없이. 합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건. 제. 제 생각이에요. 10억도 안 왔고. 20억 얘기할 걸 그랬나보다. 그래서 뭐. 10억. 5억. 깎아지고. 그러면은. 비밀유지 조항 없이. 그러면은. 2천만원은 안 돼요? 아니. 변호사비도. 뭐.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아. 그럼. 변호사비도. 3천. 비밀유지 조항 없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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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아래. 제가 무슨. 처벌 변호사까지. 합의서 쓰면. 다 해갖고. 다 해 주고.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피해 회복인데. 제가. 제 차에. 구방 하나 있는데. 한. 받을 돈이. 한. 70억 넘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돈을 크게 유도하면. 잘못된 사람 많죠. 진짜 못된 사람. 근데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든. 해도. 후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어. 몇억씩 이끌어내고. 얼굴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하고. 합의하면서. 5억이 분리해요. 기획사 하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더라구. 형. 딱 5억이네. 맥심. 어. 그러더라구. 형. 자조로 인상하고. 20억이든. 10억이든. 불어. 그리고 5억이든. 맥심. 그냥. 해서 하든. 뭐하든. 형이 알아서 해. 변호사님. 5억. 맥심.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쪽에서. 무슨 대답이 나오지. 그냥. 일단. 듣고서. 빠른 시일 안에. 답을 주면. 5억 밑으로도. 뭐. 할 용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 절대. 할 필요 없고. 내가. 농담 아니고. 10억 얘기 안 한 거 같고. 다행이에요. 저 지금. 본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갖고. 그냥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러 나왔는데. 만약에. 허순 없이. 콜을 해서. 줬어. 내가. 번호사님. 1억. 드릴게. 전호사. 농담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정호사님이. 공담 검사든. 판사든. 잘 알아갖고. 처벌이. 한 방망이. 처벌이 나올지. 뭐 할지는 모르겠죠. 합의를 안 하게 돼서. 처벌이. 어설프게 나오면. 저는 뭐. 이의 신청 해요. 재신 가야죠.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저도.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재판 뭐. 한두 번 했겠어요. 잘 얘기를 해보시고. 솔직히 뭐. 합의한다고 그러면. 많이 받아야죠. 공통이 더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난 5억. 밑으로는. 진짜 안 해. 저는 안 알아봤을 것 같아요. 10억이도 얼마든 불러갖고. 최소로 5억으로. 합의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불러. 아버님. 진짜.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유튜브 한 번 쳐볼까요? 연예인들. 뭐. 사고 치면. 합의고. 뭐. 아이고. 번호사님. 아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공 얘기하시고. 번호사님이 중간에서. 일 열심히 항구처럼 얘기하시고. 일 열심히 항구처럼 얘기하시고. 3억에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할게요. 어. 뭐. 빨리 넣어야 될 거 아니여. 넣으실 거는. 1억 안 돼요. 1억 안 돼요. 내가 얘기했죠. 돈 중요하지 않는다고. 책권만 지금 한. 60억 있어요. 번호사님한테 따로 그것 좀 받을까. 제가 얼굴 봐주셔서 1억은 진짜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어제도 법무사한테. 3천만 원씩으로. 채권. 채권이라고 받을 거. 제가 회사. 에이전시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니까. 계약 위반하고. 뭐하고 뭐하고. 소속. 지금. 인사소속도. 개개인이 다 들어가야 돼가지고. 옷도 다 맡겨놨어. 무슨 운동했고. 지명 기고. 아니니까. 만약에 번호사님 안 오고. 네. 뭐. 손 아카데미에서 왔잖아요. 네. 저는 10억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5억이든 얼마든. 그래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번호사님 생각해서. 5억 얘기하고. 내가 3억까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거기 밑으로는. 진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뒤져도 뭐 이런. 그거는. 나라에서 정말. 그냥. 최고의 보상금.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정해진 게. 합의금이란 건. 기준이 없다고요. 기준이. 저는 안 알아봤겠어요. 유명 연예인. 20억도 받을 수 있고. 30억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아니 아니. 사람에 따라서. 2, 30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5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 100억도 받을 수 있겠죠. 10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다 다르니까. 만약에 협의되는 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해. 홈불템 번호선이 알아서. 해서 조절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오. 그냥 줘. 그거 해결해. 그냥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비비는데. 1억 들이켜. 그냥 한 겁니다. 됐어요. 싹싹. 그거 잘못했으니까. 1억까지만 해주세요. 진짜. 그거는.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 안 받아도 되고. 5억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야. 행복하게. 만약에. 일반 사람이고. 일반 코치로나. 일반 사람이었으면. 와서 싹싹 빌고 하면. 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유명인이야. 미덕고. 편신이고. 너무 막. 진짜. 그랬는데. 너무 대신감복하고. 진짜. 너무 대신한 거 같아. 금액이 딱 했을 때. 엄청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잖아요. 사실은. 충격적이진 않았죠. 본인도 예상하실 거 같아. 하하. 5억도 싸게 부르는 거라고. 얘기해. 예상할 거 같아.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뭐. 수기 상황이고. 얘기. 예를 들으세요. 이쪽에서 뭐. 연예. 하비군 베스트해하고. 택시기사 싸다고. 여따 때리고. 3억 주고. 4억 주고. 막 이런 거. 모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미 소문이. 다. 커져갖고. 합의를 했어도. 기사화가 다 돼버렸는데. 홍동 감독님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홍동 감독님들한테. 홍동 감독님도. 집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갖고. 지었다면. 하여튼. 해가지고. 얘기를 잘 해보세요. 답을 주시면. 저는 얘기할게요. 변호사님이 진짜. 되게 열심히 좋아해서. 잘 하셨다. 입장 바꾸시면. 진짜. 5억도 싼 거 아니잖아요. 돈에서. 이미지도. 생각한다면. 10억도 모자리에요.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라. 이미. 사업. 지금도 사업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미지도 하는 게. 돈 주고도 못 다는 거 아니야. 한 번 실추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막고자 하는데. 5억. 10억이 아까워. 근데 그러면. 어머님 같은 면. 그러면. 10억 여기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입장 바꿔서. 이러겠지. 미친놈인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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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려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자기들. 그런 위치나. 자기들 이미지. 뭐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겠지. 근데 짜증 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에. 이게 상대방 아빠는. 손흥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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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정 감독님의. 진짜. 복성 팬이었는데. 이런 부분. 실망감이고. 그리고.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이. 여기. 감독님의. 이미지. 값이. 이것뿐이 안 되냐. 왜.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다. 얘기하시면 될지 뭐. 손흥정은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욕설과 체벌을 인정하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손흥정은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지도했다 라며 반성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 주장 부친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대, 왜곡, 과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요즘 부모들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가지고 한탕하려는 숙쌤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적당한 체벌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적당한 체벌로 정리되는 곳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즘 말만 강압적으로 해도 아동학대라는 말이 나오고 뭐 하나 잘못된 게 나오면 법으로 만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이들이 다 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